자, 도움말에 도움말 자, 도움말에 도움말 자, 도움말에 도움말 와아.. 음... 할만하네 땅임 좋겠다 쓰릴 애들만은 어휴.. 그렇긴 한데 위험하긴 하니요 저도 어 뭐야 화장실 갔다오는데 2시국 전 대하냐? 예 2시국 3전 대 방심하면 가겠다 나도 어디 갈까요? A, C? 오케이 그럼 나도 C로 29개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아 지금 알았다 아 오늘 개천절이죠? 응 그럼 12시 지났네 빨간날 헬스장 쉰다는 건 지금 알았어 아 조종도 헬스 다녀? 네 저 요새 3대 운동에 빤소 조종 저번에 유튜브에다가 그거 올렸더만 그거 사람들한테 욕해달라 약간 좀 동기부여 할만한 걸 많이 써주니까 그런 거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동기부여가 되더라구요 나도 댓글 써놨는데 거기다가 그 조종이가 그 자기 몸 검사한 걸 올렸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라 썼더라? 대선제휴보다 대선제휴가 몸이 더 좋을 거라 그랬나 내가 아 예 대선제휴보다 몸이 더 좋을 거라 그랬나 대선제휴보다 몸이 더 좋을 거라 좋은 동기부여가 됐어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소원님은 바빠요 요즘에? 소원님은 바빠요 요즘에? 소원님은 바빠요 요즘에? 소원님은 바빠요 요즘에? 네 일하느라 바쁘네요 네 일하느라 바쁘네요 인사네 인사야 근데 나 오늘 돈 나가는데 구축 씨를 띄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3대 500이야? 하하하하 저 지금 이제 어제 테스트 해봤는데 3대 150까지 나오더라구요 3대가 뭐뭐야?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자세만 연습하는데 조금 무거운 거 안 들고 아직 한번 허리 아파오면 아 어떻게 들어야 되겠구나 알아요 흐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원래 허리가 아프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런거 그니까 허리가 아프면 안되니까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안 아프게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세가 잡혀요 흐흐흫 근데 C 점령이 안 올라가는데? 오 찐타나다 아마 이거 사이드 이쪽으로 뛸거에요 지금 구축함이 이쪽으로 오케이 찐타나 찐타나부터 치자고 찐타나부터 치자고 와 딜 찰지게 들어간다 지금 여기 있는거 같은데 여기 있는거 같은데 지금 구축하려고 기어링인거 같은데 어? 나 여기 목슬링있지? 와 찐타나 씨 딜 들어가는거 봐 와 찰져 찰져 여러분 제가 절에서 찐타나라고 그러는 괜히 찐타나가 아니야 절하니까 찐타나 딜모인다 딜모인다 찰지게 들어가 C에 지금 그로저보인 C.. C에 딜모인 딜모인? 캡? 이 캡쪽에 딜모인이 있어요 C 안에 캡 안에는 그로저보인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딜모인이 있고 찐타나 저거 산불같은데 응? 잠깐만 이거 어려 뭐야 아 저거 음타나 잡으면 위기인데 오우 예 선제공격 개꿀디 저희도 이거 중앙 저 이거 C 점령지로 들어갈게요 아 딜모인이 저리 썼구나 유신호 깍친다 어 어 어 잠깐만 어 야마토 나 때려 야마토 야마토는 일자로 쓰는 것보다 대각으로 쓰는게 낫다 맞을 때 누가 그러던데 네 그 어 아니요 그니까 어 그니까 걔는 대각으로 시타델을 좀 약간 가리려고 대각으로 하면은 오히려 시타델이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는게 오히려 더 시타델을 덜 털려요 그냥 일자로 보라고? 네 네 저번에 그럼 개소리네 시청자가 그거 반대로 알고 얘기하는거 같은데 팔각정어레라가지고 아니 내가 맞는거 말이야 야마토가 날 때려 아 그러면은 약간 약간 트는게 낫죠 난 야마토가 맞는거 얘기해가지고 어 아 여기 심화카제가 있나 지금 어레나라도 그니까 야마토한테 맞을 때는 좀 대각으로 맞는게 좋다 이거 아니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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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약간 시타델을 시타델을 비껴서 그냥 선수 쪽으로 통과하니까 오오 근데 그런거 없고 다 아랫지 들어가서 스팟 뛰어줄까요? 혹시에 들어가서 10개월 야라 아유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차피 힌델한테 만든거 야마토 스팟 좀 야마토 야마토 안되는구나 아 네 어 야마토 왜 스팟이 안뜨지? 아 짱무섭네 이 자식 지금 흐흑 제 attend 어레드 푸흑 여기도 서퍼디 지마 여기 섬리에 있어요 지금 여기 아 저기구나 오케 아 아니거 같은데 계속 저한테 어레 즉사이드로 달아오거든요 어? 섬리가 거기있었는데 왜거니 이게 그로저보이가 여기에 누워있나? 아, 저... 아, 위험한데... 킵에 밟아있어요, 밟고 있어요. 어후, 맛있어. 그러면 여기 디모인 짐 짬 레지킹인 것 같은데? 아, 예, 디모인 저기 있어요, 예, 예. 어, 뭐야? 계속 거리 달아. 개무서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시스타님, 5만원 후원, 아이고... 칼칼 사먹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님. 아이고... 고생 많으셨을텐데 환불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성님. 여기 어뢰가 없어요. 카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근데 쟤 나가도 스몰레스크한테 죽을텐데. 어? 뭐야? 심하 날 쪽으로 와, 왜? 어, 나 어리는데요, 뜨거운 놈인데. 아, 그래? 심하 난 죽태가는데? 제가, 어... 저는 항모가... 항모를 그렇게까지... 즐겨 타지 않습니다. 가끔씩 후원 터질때, 그냥 항모하고시 타는 거였어요. 아유, 시스타님. 어? 왜 이렇게?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했음. 충성충성 했습니다, 여성님. 이러면 안될지? 누구한테 걸린거에요? 뭐야, 요 신호. 거리 조금 멀어지니까 집탄이 이상하네. 한 15키로? 그, 15키로 그 밖으로 갑자기 확 벌어진 느낌. 그니까, 어. 한 10키로 초반때는 괜찮은데. 중반 넘어가니까 확 벌어지네. 참치 갔나. 그 기가 좋다. 어, 이거 한 발도 안 맞을것 같은데? 맞을것.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안 맞아가지고. 아, 싫어해, 이게. 네 참치는 되나? 맞을거 같아요. 어, 맞을것 같아요. 이거. 뭐라도 걸려라. 20키로짜리 어려다. 아, 이거 차에 밖에... 한 발... 한 발에 가랄것 같은데? 한 발... 아잇 뭐야 어? 소원님 아 소원님 또 막타 아니 저는 그냥 쐈을 뿐인데 막타 오지게 치네 또 아 옛날 버릇 나오시네 소원님 아이고 막타충 막타충이 또 아 난 그냥 쐈을 뿐인데 어? 요신호 왜 안보이지? 어? 아 보인다 박함 박함 아유 구독 첫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안녕 요신호 어레가 20키로 아닐텐데 20키로 아니에요? 기억이 안나 12랑 20 선택 아 선택할 수 있구나 근데 보통 내가 20키로 쓰는 걸로 해 아 저거 12키로 안바꿔서 그런지 몰랐네 12키로 아 이거 누가 쏘는건가 했다며 힌덴이 쏘는거였네 죽어라 요신호 이시구 쿡 크렘리꺼 날아오나? 아니구나 내가 봤을때 일본어레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오프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어 일본어레? 일본어레가 아파요 아 너무 센거 같긴 일본어레 내 생각에도 근데 어쩌겠어 이 게임이 일본인데 안맞아요 안맞아 아우 예 카가 먹겠습니다 사먹을게요 카가 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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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크렘리언 크렘리언 이거 한 발 은 맞을거 같아요 두 발? 어 얘 하는거 보니까 한 발 맞을거 같은데 아 두 발이다 이거 아니다 안돼 많이 맞아야 돼 어 한발 아 안맞나? 안맞네 시라이가요 아 시라이가요 아 시라이가요 어렙도 아렙취 먹고살만합니까 거기 지금 뭐야 조정 언제 죽었어 아 저 아까 시캡 하다가 먼저 죽었거든요 가버렸네 한대방 요신호 너무 안죽어 요신호가 회피를 잘하네 신들린 무빙인데 신들린 무빙인데 아 우리 케이블 다 뺏겨가지고 근데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니까 그냥 다 잡고 점령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왜 안죽어 와 회피 잘한다 아니 무슨 드리프트를 하는데 요신호로 저거 저거 전타 요신호 아니야? 씨 뭐 비틀 야 또 체력 채우는거야 그냥 고폭을 써요 아 고폭 쏘다가 딸피 되가지고 철갑선거였는데 피해도 차네 이거 미치겠네 아 이 시간 끌려면 좀 대비한데 원래 이거 잡고 바로 크렘리 오신호가 잡고 오신호가 나눠줘야겠어 나 이거 올라가야 돼 아 안죽었어 히든이 막타 처리하면 크렘리 잡으러 올라가야돼 나 죽는다 이거 한번 피텀 지우고 피텀 지우고 저거 돌려서 돌리면 돼 피 채워야겠다 아 요신호가 생각보다 좋다가 좋다 세트하면 괜찮아 되게 배피 좋아요 좌우만큼은 아니어도 좌우 진짜 아 배에 걸레짝댔어 도망을 잘 깐다 자오 엔티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풀 엔티시로 엔티시 삼에 돌리면은 조타가 사촌가 오촌가 되는 걸로 알고 지금도 사기 우리 크렘린 전진인가요 전진 전진 저 캡지역에 있는 크렘린 살짝 전진 천천히 전진 크렘린은 잡겠는데 저 위에 있는거 아쉽네 오케이 이거는 검령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잡고 끝내는 엔딩인가? 올킬 엔딩인데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스몰랜스크 그 평가가 되게 요시노보다 훨씬 일단 왜냐면 요시노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거든 오우야씨 사람이 없는데 고폭이겠지? 죽어어 어뢰 맞나요? 와 이게 안맞네 어 하나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컨커를 이렇게 맞으니까 또 불쌍해 보이네 아 예 몇이에요? 27만 드레드노트 15만 14만 딜 야 수원님 승기형 2천 뭐야 조종 꼴찌야? 저 맨 처음에 거의 던졌어요 거의 어뢰받고 어 저는 이제 슬슬 딴게임 하러 갈려 그래요 음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재밌었어요 아 2시국 3전대가 제일 재밌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어 뭐지 Op 해결 레허 권리 첫번째 한글자막 by 한효주